자 시작!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제너부스트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코로나로 가야죠. 코로나로 갑니다. 본 게임은 드래곤볼 3D로 싸울 수 있는 드래곤볼 게임이고요. 싱글로 가죠. 뭐라고 한거지 나 방금? 일단 위로 날고 아래로 날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굉장히 빠르게 넓은 맵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이동하면 싸울 수 있는 격투 게임... 프류일거에요. 굉장히 넓은 맵을 빠르게 이동하면 싸울 수 있는 게임이고 당연히 기탄같은 계열 기술도 있고요. 활약 기술들이 굉장히 많으며 로그인 보너스로 드래곤볼을 주네요. 자 우리 드래곤볼을 써서 소원을 잃었죠. 공급기를 하나 얻었는데 시간날리기라고 3D로 싸움이 움직이면 내가 커스텀 캐릭터를 사용해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마을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아 이것도 좀 준비 올걸 그랬어. 제가 블랙가드에 너무 에너지를 쏟느라고 그림같은걸 준비 안했거든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프리자와 싸워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므로... 쿠라한테 뚜껑 맞췄죠. 지금까지 나왔던 녀석들은 약간 이제 뒤로 순간이동도 안하고 뒤로 순간이동 해도 반격도 안하는데 걔는 이제 순간이동의 반격에 쿠라 변신의 그 우월한 기럭질 기럭질 크기에 속도까지 빠르고 궁기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녀석이었는데 어찌됐건 아이템 빨로 제압이 됐고요. 미스틱 플래시 주네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풀린 캐릭터들로 한번 싸워보죠. 코로나가 샤이닝이 뚫리면 안되지 그럼 아무 힘들 것 같은데 나? 샤이닝이 안 뚫린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북산이니요 기공이네? 자 기록색전자 다 풀렸죠 저번 시간에. 어 내일이 풀렸네요 내일은.. 아 나왔었지 한번 여기 있는 애들은 뭐야? 그리고 이제 극장판에 타레스와 슬러그 프리저가 풀렸네요 프리저는 이렇게 3개가 풀렸군요 쿨파워도 있어 쿠라 있구요. 쿠라는 이제 변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나보네 일단 내일 할래 내일하고 이번 미션이 뭐였지? 모르겠다 나메크 성인 조합 가자 삐꼬로 옷 잘 찾아입고 오늘 시금치 맛으로 간다 사악한 나메크 성인 나메크 성인 나메크 성인 거대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슬러그 거대화 하려나?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서 나와라 프리저 어서 나와라 프리저 오시오 야 가세한다고? 내 복사본 하나 생겼잖아 어딨어 적들 여기 있군요 레벨 좀 볼까? 우리 쪽에서는 내 레벨은 동렙인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이제 19 막 18 이런식으로 있네요 근데 뒤쪽에 뭐 있지 않았어? 기술 좀 볼까? 핑커 마상 경파참 별사의 각오 맥시멈 차지 맥시멈 차지가 가장 좋은건가? 미스틱 플래시가 있네 그거네 프리저가 이제 시간 끌 때 썼던 그거네 맥시멈 어우 굉장히 빠르게 차네요 당장 뭐 볼만한 기술은 이쪽 계열은 없는건가? 폭력을 맞타고 별사의 각오는? 아아 야 강해지는거네 오 솔직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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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인가 보다 원거리 잡기 성탈 좀 볼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도 나도 껴줘 나미크성기는 너무 센거 아니냐? 아야야야 이런식으로 뭐할까? 자신만의 라즈베리한테 가자 자신만의 콤보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써야되는데 콤보 기술을 여러키를 섞으면서 날려버린다거나 해서 콤보를 섞어 만드는 게임인데 전혀 못섞고 있죠 지금 야야야 야야야야 갑자기 확 변했다 야 콜 한번 잡으니까 AI가 움직임이 달라졌는데 거의 저항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수아비를 때리는게 확실하게 변했어요 이게 약간 빠르네 괜찮은데 이거? 네일이 괜찮네 때리는거 졸라 웃겨 아 이거 평타기만 콤보네 괜찮은데? 아 풀파워 에너지파워 연속탄이 아니구나 그래 그래 어 가К, 가 Ezog 테이블 에펄 나바나 보니 내가 내거야 이제 좀만 잡아보고 싶은데 나는 아 잡아 주면 콤보 넣는거구나 탁탁기반이네 oils 그런 괜찮은데 악 깡 타이븐 응 Spa 아 너무 아 너무 약간 이제 같이 없다 함부로 막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렇지 강타 섞어보자 여기서 이제 콤보 넣고 강타 다시 연결한 다음에 뒤로 가서 아 묶이는 방향을 돌면 안 되는구나 어 여기 콤보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괜찮은데? 마상용 바짱 괜찮네 좋아 어우 씨 그렇지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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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이 약간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성타로 펑삭 돌리는 건 예상 못했는데 강타 섞여지냐? 아 강타가 손날치기야? 헬이네 얘는 이제 궁극기가 풀파워니까 섞어가지고 쓸 수 있겠다 끌은 다음에 약간 선지기인가 보네 성타기 번호 섞어서 한번 써봐야겠는데 아 이미 죽었구나 얘는 어이구 어이구 어우 그렇지 약간 이제 한방 콤보를 넣고 싶은데 얘가 약해서 안 되려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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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고 쏘는거를 두람말이야 성타 이 콤보를 넣어서 4줄이면 피셀까지 쓸 수 있으니까 써보자 4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데미지도 끝내주는데 저거? 그렇지 땅으로 날린다 하면서 여기 있구나 이거는 바로 연결은 안되네 여기서 한번 연결해보자 그렇지 위로 날리는 걸 해야 되나 근데 위로 날리는 거 어떻게 하지? 안되겠다 저걸로 막은 다음에 하면 될까? 날라간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따라가는 게 콤보가 빠지는 게 되니까 이제 추가 시간 넉넉하네요 이게 뭐냐 이게? 좋아! 때리고 이어서 대전 괴물이야 그냥 싸워 팔 움직임을 봐 괴물이야 괴물 그냥 나 좀 남의크 전석 고저 싸게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괴물인데? 남의크 성인 그 자체야 아 일류 남의크 그러치 아 이게 안된다고? 날려보내고 날려보내고 아 근데 수리가 좀 애매하긴 하네 아 경축대 들어가는데 순간적이 된다뇨 반칙이잖아요 지금! 아 이거 안되네 아이씨 아 저거 들어가면 내 생각에 거의 무한 콤보급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한번 날린 다음에 추가 넣는 건 떨어져서 넣을 수가 없다 도도리아 펀치처럼 첫타에서 쓰고 두번째에서 이제 펑타로 이어야 되네 왜 이렇게 부하가 많냐 풍자는 소풍와서 뭐 왜 이렇게 많이 들이받어 아 이거 막아진다고? 그렇지 여기.. 여기서 직원고프도 아 이거 선 미스틱을 미스틱을 분명히 분명히 뒤로 빠질거야 분명히 뒤로 빠진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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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질거야 분명히 뒤로 이거 빠져주면 안될까? 그렇지 아 야 야 아 뒤로 쏘라고 뒤로 뭐야 뭐야 내일 언제 죽었냐? 야 진짜 예쁘다 필살기술 거의 그렇지 달려보내는 거 되게 괜찮네 연타가 길이 거의 안 들어가네 그렇지 이거 미스틱을 이거 미스틱을 아 피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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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야 대단한데? 신나가 죽었어? 아 이런 애들한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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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어 괜찮단 말이야 역시 빠르고 데미도 쎄고 거리 좁히고 아 야 슬러그나 구해 여기서 알짱 대지 말고 구했구나 이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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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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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미지가 조금 애매하다 평타가 평타가 세서 그런가 아니 평타가 약하고 이 기술이 세다 이 기술이 진짜 세는데 멋있어 기괴한지 역시 계랄 해야지 센건가 이게 이게 이렇게 세는데 지금 아 야 이게 안 보여서 때릴 수가 없어 어 잡는 것까지 콤보를 이어보고 싶은데 아 절대 안 되네 그렇지 잘했어 몇 명 남았냐 하나 아 내일은 약간 내 취향이 아닌데 뭐야 역시 군단이라 그런지 사장님이 나왔군요 동료를 데리고 다니는게 오히려 방해만 된다 근데 저게 이제 저게 이제 이 게임 메인 스토리에서 슬러그랑 타레스가 이제 암약을 하기 때문에 프리저는 얘는 존재를 모르죠 그리고 이제 슬러그들은 이 프리저를 알기 때문에 어디야가 있나보네요 이거 워낙 유명해서 살겠지 슬러그 아니어도 아 될 뻔 했는데 살짝 아 피콜로 저거 야 방어력 좀 벌어? 2배는 되는데 아까 재밌는데? 사장님이야 뒤로 안 가신 건가요? 여기서 붙었나? 그렇지 아 인간적으로 저거 날려보라는 발차기는 방어 깨야 돼 방어를 움찔거리긴 해야지 선딜레가 있는데 저거 꼬부용인가? 저거 꼬부용인가? 아 너무 짧다 아 너무 짧다 역시 안되는군요 야 나메크 핸드 아 이게 안닿는다고? 오우야 나메크 핸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뭐하니 뭐하니 그거 플레이어끼리 하면은 무한 콤보 연결도 되겠다 개꿀잼이겠는데 야 야 어따가 뻗니? 윈은 못 뻗냐? 윈은 못 뻗냐? 지겠는데 잘못하면 한방에 그렇지 아 평타 도중에 섞으면 되는구나 날려보낸 다음이 아니라 아 세대대대? 발차기 딜도 안들어가니까 슬금슬금 지글지글 내가 가장 하고싶은 캐릭터는 역시 쿠우라야 히어로 콜러쌤 뭐야? 보내줘 히어로 콜러쌤 이우 ㅇㅈ 아 뭐야 이거? 이거 하면 되나?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시나리오요? 아 다리 지났다 뭐 더빙 안되어 있어? 달걀 프레이는 케첩이지 미세먼지 높아서 바보라고 하는 녀석이 바보다 그거 아니야 그거 슈퍼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직접 대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어휴 번역 잘 했는데 꼴이 없나봐 뚱뚱한 고양이는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전에는 안해봤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뭘 들고 있는 개냐 드랭크스 50C 세계의 어머니게 아 부르마에게 당신 피규어도 가졌다 나 피규어가 이상한데 오천군하고 쬐그만 트랭크스가 그 피규어를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혼돈 도시 숍에 에어리어 근처였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지 계속 에듀베이션만 나와 미래의 나라 그래 원래 형이라 그러지 않아요? 미래의 나여도? 하도 이제 기뉴 따위한테 몸 뺏기고 그래 가지고 무시당하나 보다 히어로 콜로세웅 난 오천 뭐야? 그냥 싸우는 거야? 야 뭔가 본격적인데 야 뭐야 아 쟤는 조사이언이 있잖아 걔 치사하네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주처리얼이야? 아바타의 화신이다 피규어가 싸우며 피규어가 싸우며 아 아 그래? 능치가 많으면 1포인트 추가되고 싸우기 에어 피규어 결정하고 엔터를 합시다 여섯 칸으로 구성된 에어리어 엔터로 피규어를 배출할 수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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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내고 다른 걸 서포터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구나 트랭크스는 5만 베지터는 50 피콜로는 5천으로 할래 5천 된거냐? 완료 한번 스킬 한번 해볼까? 방어태세 전투태세 전투태세 한번 해보자 안되네요 뒤에다 원래 놀 수 있나 보다 포메이션으로 그냥 싸워보자 아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 전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택 증가 디펜스 증가 나는 저런 거 없잖아 맞서가 원격을 모은다 아 아 별개 다 있네 이거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면 재미없으니까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 아닐까? 아 아 누르면은 선속되는 거야? 아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난 지켜보는 거야? 난 지켜보는 거야? 야 신기하다 잘 났다 거의 죽겠는데 저는 왜? 온다 온다 다 historians 야 얘도 비트또이라서 쉽게 잡혔나본데 아, 저렇게 배치할 수 있구나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머리도 둬보자, 한 번 빼 오바는 삐꼬로로 해치워 주겠어 말려 우리 쪽 버프다 게이지 증가 오바는 개삭인데? 게이지 증가 20%면은 흠, 재미없다 희삭에 초사이어들 그렇지 2천 뭐야 추가 타격으로 아, 나 이제 키보드로 나오는 거지? 이거 버튼 아, 아, 아 아, 마우스야? 마우스 이제 어떻게 알아? 자수 죽인다 아, 1 남은 거야? 아니, 인식이 느린데? 뱀지영 퓨트가 안 죽나보다 그렇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베이터 세네? 에이, 6천인데 피플러 너무, 너무 튼튼하다 데미지는 낮은데 오오 궁극기를 이제 쓸 수 있는 거네, 피콜로가 가자! 방어 증가? 솔직히 너무 흥미가 안가 40% 그냥 해도 이기지 않을까? 이 정도 차이는? 이 정도는? 없는데? 저 좋은 게? 그렇지 천 그렇지 오오오오 이거 다야? 이거 추가할 것도 없잖아 저 체력이면은 되게 세다 케이오 홍북이 쓰겠네? 저게 다야? 된거야? 뭐야? 너무 오래 걸린다 이 게임은 빠져 체력이 너무 없어 아... 알아! 잡아라 가능 가능 에이오 뭐 주는데? 보상이 뭔데? 하하하하 오 한번 해보자고 또 해야 되는 거니 like 진심으로 혹시 그닥 안 내킨단 말이지 내 지향이 아니야 야 마인보우 있는데? 자 상대 걸 봅시다 어이 마인보가 200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베지터가 가장 낫네 베지터 쪽에다가 데미지 몰빵하자 어때 가장 높게 누구야 베지터네? 모처리를 깔고 베지터를 깔고 슈퍼트랭크에서 셀 것 같은데? 이렇게 깔자 상대가 걸렸네 나는 왜 피콜로마인데? 모르겠어 이거를 어떤 느낌인지 그렇지 선빵 선빵에 의미가 있나 이거? 야아 둘러쌤 하나 오우 야 센데? 야 피콜로는 방어가 올라가 있으니까 아유 신선하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가드가 없으면 내가 맞는 거구나 야 웃긴다 이거 게임 약간 선빵 쳐야지만 배워진다 자 마인보 했죠 선빵 쳐서 하나씩 끊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인보 능력이 뭐야? 아 디펜스 700 이라고? 60 맞으니까 더 확실하게 많이 올라갔나 보네요 아 지 2000인데 아 야 야 야 700이 얼마나 높은 거지? 불안한데? 이번에 어 잡았다 저거는 추가 타요? 잡았다 그렇지 고바나 스닝크스 튼튼하네 자식 오우 야 뭐가 방어 표시가 마무리 이거 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차 맞으면은 피사이기? 아 쟤 피사이기야? 아 한 번 넣어볼까? 피사이기 스킬을 죽일지도 모르잖아 오우 야 야 천상승 개좋아 보이는데? 성공만 때리면 되네 원기욕 맞았으니까 다 하면 써지겠지 야 300%가 있네 스피드 증가 스피드 증가 스피드 증가 그렇지 다 차고 야 이거 무조건 끝나는데? 짱쌤 잡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잡았네 마인부가 허당이다 마인부 때리지도 못했어 이겼는데 뭐 줘야 줘 입만 싹 닦으려 그러네 돈 줘 돈 제니나 메달인가 뭔가랑 진짜 못 준다 제니 주네 이게 다야? 새로운 시나리오가 추가됐다 전투보수 새로운 시나리오가 추가됐다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 게임하면서 피규어도 모아야 되는 기묘한 게임이구만 거래 트랭크스는 싸움도 조법이고 피규어 배틀도 조법이야? 그냥 조법이네? 아마 시나리오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아 이거 싫어다 여기였구나 뭔가 했어 나는 기술상점 좀 볼까? 아 기술 뭐가 있겠어 깬게 뭐가 있다고 피콜로는 나한테 기술 언제 가르쳐줄 거야 쟤 어떡할 거야 쟤 어떡할 거야 쟤 삼종족 연합 어쭈? 인간 피콜로 싸이어인? 아 인간 나메크 성인 싸이어인 저 자리에 인간 따위가 끼다니 다스럽구만 프루저 얘로 하면 변신 못하는 거 아니야 쿨해야지 해외 용병 둘? 아 다른 애로 하자 보니까 아 얘네 싫어 너무 너무 프루저군 냄새나 싫어 자봉도돌이야 에? 시키면은 그냥 시킨 대로 할 것 같이 생겼는데 니꿈? 니꿈 하나랑 니꿈 하나 받고 아 굴드는 안 땡기는데 아무리 봐도 기뉴 하자 기뉴 대사 궁금하다 이깝 쩐는데도 만들어줘 시립이 하나도 안 돼 items 30총 10총 30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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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총 30총 20총 22총 30총 20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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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총 뭐지? 슬렛재머는 알고 있더라고 아아아 반칙 아 이게 바로 왕구냐? 슈퍼노바 쿠오라 풀파워 에너지파 풀파워 에너지파 그건가보네요 어쭈 베지터 지금 범비는거야? 뭐야? 야 얘 쿠오란 진짜 그냥 작은 형이어도 세네 그냥 쎄 얘는 야 나 스카우트 좀 펴자 베지터 24네 뭐야 시범 덤비는거야? 블록? 야야 거기를 왜 보고 있니? 아 이해가 안된다 난 야 뭐야 거기도 이렇게 많이 달아있어? 아 이거 이거 되냐? 오 되네? 오 야 뭐야 방금 데미지 뭐야 누구야? 누구였어 방금 거? 기뉴었어? 야 풀파워보다 세잖아? 자 누구나 아 그 스토리야? 조금 애매한데 아 근데 확실하게 내일보다 빠른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냥 푸우란 진짜 쎄다. 푸우란은 그냥 다 좋다. 얘는 작아도 좋네. 죽일 때 나크나레! 그렇지. 역시 푸우란님이야. 파괴강선! 파괴강선! 파괴강선 여러 번 들은거네. 잠깐만요. 그렇죠. アリじゃな まだ僕がの中 飲みつけられなぁ 追いつらとはぼよくものは尺だが 仕方ない 宇宙のごみ掃除と行くか ケアしやがって 俺が 俺が宇宙一覧だ ああ いかができるのは 終えることで これできるの出すか あいあいあいあい あいあいあいあいあい うまんの出す おいよい手の音が狂っている 甘虫自分が損じる 乙女が飛ばたくない やっぱり小学校をしてたっぱり ンライトしてくれる おいし ああ 福牧野千里さん 콥사리 부부랑 노바 아 노바가 다섯줄짜리야? 어디서 순간이동질이야 건방지게 노바 기에데 나크 나레 어디서 나크 나레 한거야? 들어간거 맞냐? 기유 데미지 왜 저렇게 쎄? 기유 쎄다니깐? 보라색이 쎄 쿠우라도 그렇고 야 이즈야 이겨놓을 것 같은데? 그렇지 쿠우란 이겨둘이 좋아 어 잠깐만요 패스겜 슬레지 앰모 콤보 될까? 슬레지 앰모하고 슈퍼 파워 풀 파워 파워 하면은 콤보 될까? 내릴 수 있으니까 슬레지로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아 야 사과해 내가 아 바로 올라대 이거 황영선 으어양 그걸 피하는군요 제법이야 릭이가 너무 끈질거 아니니? 주제도 모르고 어? 아... 뭔가 좀 안 맞았다? 하나쿠 쏘! 호딱지 같은 녀석 아 저기 파이감선 약간 느낌이 좀 쎄하다? 내린 다음에 써봐 이거 맞네 어 이거 맞는 동선이네 기뉴가 지금 껴서 기뉴때문에 망한거지 이거 잘되있는데 기술? 콤보 연습 기술로 원래 저게 나왔었지 내리면 무조건 맞긴 하는가 보다 방이가 안들어오면 내가 쓰지마이 비만온 감각 음... 음... 지금 가질 1터 중에 제일 센게 이제 프리저야? 프리저가... 프리저 100%가 쿠라우더 셀러나? 여우쿠소 아니 그거는? 드래곤볼 회수 응 꼬로노라 하자 아 이거 할때가 제일 도움되는거 같다 저희도 욕망이 있을것이야 태수를 도와 기사마대 오르노파워 타메시티야로 어 슬러그 목소리 은근히 있어보인다 생긴거는 푸드럭 아저씬데 Z 하고 빨리 찾자 등급이 너무 낮다 지금 아 야 아 야 뒤져요 아 아 진짜 그래 차 좀 가져가 쟤 좀 드래곤볼을 찾으세요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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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돌이 저기 하나 있네 야 서로 저렇게 싫어했구나 신경 캐리 를 도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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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스타레스 도돌이 도돌이 도돌이버를 도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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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싶다 극장판이 드래곤볼 정도는 소장판으로 사고싶은데 약간 고화질로 돼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거 없나 하는거 DVD같은거 DVD 말고 그냥 스팀게임처럼 살 수는 없나 불려요? 아 뭐해 왜 시야 이거 아니잖아 저렇게 빨리 뭐하는데 C라고? 프리저 1쪽으로 해보자 이건 안돼 C는 아니잖아 혹시 죽여야지 올라가나 랭크가? 꼬마로 하자 꼬마 뭔가 피콜로의 도움을 받는다면 순식간에 모을 것이야 난전 드래곤볼 이 쪽이네 이 쪽이네 하나 야 미쳤나봐 진짜 이거 실화야? 절면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오는거 실화냐고 아 미쳤어 진짜 저 절면 타이밍 좀 봐 제정신인가? 진짜냐 이거? 야 피콜로랑 저 새끼들 저거 안 도와주는데? 여기도 다 죽여라 이 쪽에 전혀 죽은 드래곤볼을 흥미를 죽여라 내가 죽여라 내가 죽여라 나 그렇게 죽여라 망해 너희들에게 죽은 나메크 세진의 이깨를 보여주라! 흠! 무시해라 턴 잘해라 턴 잘해라 보돌이 왔다 무조건 가야된다 비콜로! 비콜로 뭐하니 비콜로 서로고 존나게 쓸모없어요 하여간 다이렉트다 이거 다이렉트다 턴 잘 꺾었다 턴 좋았다 직진만 하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 이정도면 거의 진짜 드래곤볼 탐지기 그 자체다 이런데 싫어하고? 왜 왜 이렇게 서기꾼이요 다 죽이고 뺏어야 되나봐 진짜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뺏어야 되는게 진짜 맞는 부분이야? 아 적체력이 80% 이상이라고? 아아 내 체력이 아니라 그래 인제 스트레ู่ 그 비교 하 aren't there 처리 카레스 한번에? 카운 내 내비 싸이어인의 힘을 보여주자구 네 대응 시험 어..나쁘지 않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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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 너무 심하다 이거 퍼드스톤? 소파에 넣지 마, 매튜오버스 아 이거 훅을 너무 심한데? 아 근접 기술이야 저거? 킬드라이브는 뭐냐? 신정수의 열매? 아 이게 킬드라이브야? 꼬리 자른 거네 5반 너희는 사야주야 너는 용지 많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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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쏟을 쏴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잡어 에테오 버스트가 아마 피살이겠지? 그 오래 걸리는 거? 근접 기술이? 찐정수 열매는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역시 사이오진은 위험한 수족이네 지가 털리니까 위험한 수족이네 그런 줄 알란 말이야 야 이거는 진짜 내린 다음에 땅바닥까지 내린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슬리치엠으로 내려야겠다 아 만화가 없다 저건 진짜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콤보로 맞추는 거는 평타 콤보로 내려야 되네 아 그래서 평타 콤보가 내려가는 거구나 아 왜 자꾸 평타하면 내려가나 했네 이걸로 때리고 이걸로 내리는 이유가 궁극히 쓰려고 내리는 거네 그렇네 아 이래서 평타 콤보로 내려가는 거구나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미쳤는데? 이래서 내려가는 거구나 아 왜 평타가 내려가나 했는데 야 이거 똑똑하네 유비들 스킬 못쓰고 쌍욕할까봐 오케이 그리고 뭐 어따가 쳐나왔길래 안 보이냐 이런데 있냐 여기 있니? 지금의 전쟁력은? 지금의 전쟁력은? 지금의 전쟁력은?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진짜 여기 있니? 뭐야 어딨어 드래곤볼 없어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케테 눈깔 여기 있구요 여기 있구요 야 그럼 이게 진짜 센 거네 평 공중콤보 넣었다가 평타로 내려 찍은 다음에 공 쓰면 무조건 맞는 거 아니야 무조건 맞는 거 아닌가? 방어막이 있으니까 보통 맞겠지 살면 지금 피하겠어 여전팀에 도전해 주시고 도전하셔만 뭐야 뭐야? 뭐야? 좀 집중해! 뭐야? 타레스 재밌다. 타레스가 궁 콤보가 괜찮네. 굉장히 좋네. 한 명의 싸이오인으로서 프루저 처단에 도움을 주겠어. 양산형 오고. 프루저! 다이다이냐? 다이다이냐? 야, 저걸 잡기를 거네? 흐흐흐흐흐흐흐 어우 야, 저거를 저걸로 한단 말이야? 이거 날려버린 다음에 컴퓨터 컴보 넣어보자. 내가 이거 거의... 아, 적의 피해죠? 슬랙재머. 아, 야 슬랙재머를 옆으로 피한단 말이야? 미쳤네, 괴물이네? 됐, 됐... 여기다 아프냐? 어, 야 잠깐 뭐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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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왜그래 왜그래? 그렇지. 지랄. 그렇지, 이거 역시 방어 있네. 야, 근데 이게 막... 어, 그치 안되지. 막아주면 안되지. 와, 야 기술 구성 진짜 콤보형이다 얘는. 약간 평타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는데 무직한게 괜찮네. 여기서 이제 콤보 넣어서 땅으로 꺾은 다음에 이건 아니죠? 이게 맞는게 더 아니다, 야. 와, 재밌 좀 봐라? 킬드라이버! 빵! 뭐야. 신정수 열면 어떻게 쓰는거야? 아, 뭐야 쟤네는. 나 치락없어. 막타치러 온거냐? 아, 야. 뭐해줘? 드라이버! 파스타 치우는. 아이. 마낙 없어. 드라이버! 그렇지. 혹시나 했는데 괜찮구만. 역시 우린 저거. 그렇지. 되냐 혹시? 강타 되냐 강타? 아, 강타 안되네. 일단 쿤보를 끝나고 공쿤보 넣으면. 땅에 부딪혀야지 공부가 되는구나. 마그마라서 안 부딪혀지나 보다. 아, 나 죽을 수 없어. 그렇지. 아, 이건 아니죠. 저스트가드? 저스트가드 아니죠. 야아, 대박. 어떻게 스킵된거야? 왜 스킵된거야? 왜 스킵된거야? 난 3대1이니까. 난 회복할거야? 거기서 시사하게 3대1로 덤비네 이것들이. 어디서 말이야. 구방 공격. 아, 쫓아가냐? 안 갈 줄 알았어. 이걸 막내 근데. 그렇지.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강타. 그렇지. 이제 평타 콤보로 하지 않고 날아가서. 여기서부터 평타 콤보로 넣어서. 야, 지구력 없다. 아, 지구력 없는데 어떻게. 지금 돌아갔습니까. 대단하신걸요. 여기서 궁으로. 아아, 이거에 이긴다고? 야, 궁 방패. 저거 방패 아니었어? 지금이라면. 쟤 왜 이름이 쩝쩝쩝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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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햄타를 잡을 수 있네. 얘 죽이면은 시간 주는 거냐? 아아, 이거를. 데미지가 너무 나아죠. 얘를 다 잡게는. 써둔, 써둔. 그렇지. 기공파. 기공파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 초컷. 아, 야. 아, 도망다리는 거야, 지금?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죠. 아. 아, 나. 나. 아니잖아. 아. 랭크 떨어지잖아. 히로 크롭셈은. 크롭셈은 집요한 것 보소. 한 번만 더 하자. 야, 이거 탈에서 꿀잼인데? 도돌이야, 도돌이야 같은 약간 그런 건 없는데. 도돌이야 한 번 할까? 도돌이야 한 번만 하자. 도돌이야. 도돌이야 어퍼컷이 제일 좋은 거 같아. 도돌이야 어퍼컷에 타레스 콤보 제대로 넣을 수 있으면은. 절명 되겠는데, 진짜? 마사카 네가 나를 쓰러지는다고 말할 거 같아. 마사카. 그 모습을 어떻게 내릴 것 같아. 도돌이야. 양산형대상래? 아, 야. 손이. 아 이거 수구나 아 야 자 뭐하냐 돌진기를 써게 아 야 이걸 피한다고요? 야 제법인데 프리저님인가? 야 저거를 저것도 막는다고? 그렇지 달려서 가서 평사 평사 어우 야 느리다 역시 프리저 정도 AI가 되면 안 통하는 건가? 아우르트 너무 높아 아우르트 너무 높아 아우르트 너무 높아 아우르트 너무 높아 아우야 저거 아우르트 아우르트 야 저스트가도 너무 잘 쓰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왔다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아 기회가 왔는데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죽을 거야! 이 세상의 지명도 달라요 3분 정도 아 저 흑방 잡겠네 데스불이야? 데스불이랑 미술 있어? 아 야 뭐야 데스불 존나 저 사이즈로 유도라니 말이 안 되잖아 아 저 좋다 데스불 푸르즈가 그 초능력 쓰는 거였는데 저 풀파워드 데스불인가 보네 부러운걸? 형으로 죽이자 타데스 은근히 매력진데 솔직히 약간 그런게 있나보다 약간 이제 벽이 있나본데 형한테 그럼 안되지 아 이거를 저걸 저걸 와 저걸 옆으로 피한다고? 난 옆으로 피하는 법을 모르는데 옆으로 피하는 거야 저거를 옆으로 피하는 거야 저거를 얘도 사형태야 근데 그렇지 아 야 처음부터 이모도 아니야? 스포어라고? 아 씨 막기만 하면 막기 시작할까 엄마가 죽는 이모도 호 메이트 오이 아 야 저스트가 다 됐다 저스트가 또 노렸는데 아 아 아 아이씨 진짜 거세지는거 같다? 그렇지 이거 절명각이다 이제 내리자 그렇지 죽어! 기에테나 그날은 잘 쫓아가 잘 쫓아가 원콤이야 원콤이야 아아 기공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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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끝낸다 그렇지 찌꺼기들 있지? 다른 맛 찌꺼기네 큰일났네 도로리 같은 것도 있는데 회사 어디서? 어디서? 어디? 야 이건 아니지 후드 너무 길어요 2분이면 충분히 다 잡으시어 아 저걸 막아주는 몸이 있네 대상에 저렇게 자애로울 수가 왜 어떻게 내가 플레이어 캐릭터로 싸워야 되는 거야 나는 쿨을 안 돼 그렇지 어디서 카운터다 후방 카운터야 후방 카운터 그렇지 데스 빈 바로 키에떼 아 야 야 하지마 이거 뭐 하는 거 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또 막아주냐 저 여자가 무조건 막아주는 여자네 아 저 새끼 저거 시간 끄는 거 봐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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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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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풀콤보 넣어도 이렇게 안 잡힌단 말이야 일단 하나 방어하는 방어하는 이 여자를 죽여야 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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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콤보 이어 콤보 이어 콤보 이어 콤보 이어 콤보 이어 치구력 없어 그렇지 그러 아 야 이거 적어서 저기서 한번 들어간 건가 아 야 이거 또 안 되잖아 이러면은 아 아 너무 많어 튼튼해 체력이 오 스쿠시와 마시나 워킹가 되 이 생 좀 해보자 일단은 꼬로 너한테 공격력을 주자 그럼 지금 무지개 안경에 무지개 검이 있으니까 애는 레인보우가 있으니까 꼬로 너는 기본 기술로 간다 꼬로 너를 한번 내보자 꼬로 너야 꼬로 너야 꼬로 너 꼬로 너 우공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기분 코르노 몰빵이야 코르노야 야 이거 뭐 야 뭔가 바뀌는게 느낌이 쎄한데 어디서 후방을 노려 더럽게 더럽고 치사하게 아 이거 안잤다 지금 아야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지금 샤이팅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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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좀 아니죠? 안 오네? 그렇지. 아, 저게. 그렇지. 아, 저거 저거였어? 어, 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칼질, 칼질, 아. 어쩌? 제곱인데. 너무 꼬인다. 아, 야 이거 아니 뭐하냐? 그렇지. 조심하지 말고. 딱 그렇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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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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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아, 좋네. 아, 참. 아, 싹.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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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짜증나 레벨이 아직 아닌가? 여기서 올릴 레벨이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들어가서 드래곤볼에서는 다 냉크가 났네 5분 이내 클리어 아 여기 있네 5분 이내 클리어를 하는 거야? 얘는 아 얘도 50% 이상인지 일단 5분 이내를 해보자 4분 이내 루 horse 스팸 이내 오마이 힐이 좀 더 더 강한 것 같은데.. 힐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아휴... 딥모아에서 피스에익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데미지 평타가.. 데미지가 좀 안 먹입니다. 음.. 적극이 없으면 없는데 상관자가 될 때 잘생겼다. 오우야 오븐 진짜 빠르다, 얘는. 얜 개석인데 진짜? 너무 빨라! 우글보다 빠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타 도중에 섞어도 때려버리네 너무 사귀어 얘는 그냥 평타 도중에 섞어도 초싸이어인 있네 초싸이어인 전설의 슈퍼싸이어인 소노공이다 이거 슈퍼싸이어인 되게 좋다 아 어디까지 가 야 이거 에너지과 잔사고 콜파워 야 이거 팔꿈치는 좀 아니다 팔꿈치 팔꿈치 빼면은 팔꿈치 빼면은 야 잠깐만 팔꿈치 빼면이 추가가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발차기에서 총선이 되면은 5분컷 하려면 동료 있어야 겠다 기기 부족하다 진짜 세긴 하네 엄청 세네 그렇지 야 오궁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오궁은 아우 5분컷 하려면 현란한 것봐라 야 이거 진짜 따라가는게 끝내주게 좋구나 와 저거 막아져? 아 지구력을 썼구나 아 됐네 그러면 그렇지 야 너무 좋아 지구력도 사라지고 저거 쓸 수 있는게 너무 사기다 좋아 이제 여기서 부활한거 5분을 잡았으니까 이거 전멸시키면 53만원으로 풀이자 53만원으로 슈퍼 쌓여있는 안되지 그치 이름대로 가버리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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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들어가면은 진짜 행복사했을텐데 지금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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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알짱거리니까 저러는 거야. 앞으로 계속 기홍보 쓰더라고. 저럴 줄 알았어. 그만 안 줘봐인가? 이것이 슈퍼 싸이어인 데미지지. 그렇지. 됐다. 이제 A인가? 오, 좋아. 적어도 A는 받아야지. 이제 기분이 편하겠어. 굴도 50% 이상인 채로 입단하라고? 가능한 일이야, 현실적으로? 50% 이상인 채로 어떻게 해? 푸르즈 한 번만 할까? 우퍼 프리저가 제일 쎄 것 같은데? 쿠라랑 프리저 나왔을 때 100% 되고, 쿠라는 변신했으니까? 변신한 만큼의 약간 못 미치는 듯이 있겠지? 야, 때리지 마게. 야, 때리지 마게. 아, 이렇게 때리지 말라니까. 그렇지. 야, 얘도 얘도 소름을 보지 않는데? 엄청 버는데? 범인은 소름을 보다 약간 쏠리는 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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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그만 안 해? 자꾸 굴러간다? 야, 기록 왜 이렇게 많아? 데스웨이버. 야, 데뷔지가 하얘. 버섯군대? 야, 어디서 말이야. 그만 때려. 우퍼 에너지 배도 쓰네? 잘 가지고. 맥시범 차지. 데스 슬라이서는 뭐야? 아, 이거? 어디서 덤벼? 그렇지. 프리자님인데 어디서? 어디서 덤벼? 어쭈? 아, 그만. 그만 때려. 굴드 좀 그만 괴롭혀. 이씨. 아, 그만. 어디서 덤벼? 어디서 끊었어? 아, 저기서 끊어진 건지 어디 싶다. 아, 아파서 끊어진 건지 어디있습니까? 저기서 끊어진 건지 뭐. 그런데, 놔두는 것 같기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야, 진짜 좋다 저거. 빠르고, 빠르고 유도가, 유도가 굉장히 확실하네. 빠른 게 너무 좋아. 言うんだはずじゃん 油断仕上がってうわぁやろうだ 2.010バーぶったりし攻撃せおいでー おいぬ所得さあ 今の不意打ちはなかなかだったぞ なんだよ まで? おう おう 大人は大丈夫だった おりとばんειりだった 人間があったら残ってる ただって ちょっと相手を見endo ただったから どっちもが出てる どっちも売る ちょっと何時間が出てる だったら不意打つの 너 맞으면 무조건 죽으로 사라지는구나 죽으면 알았다 죽는 건 너다 그렇지 맥시멈 차지 내가 혼내로 하였다 그럼 이 구니우가 어디서 굴도 괴롭혀? 아 이제 다 개나오네 다 안나오지? 기념을 막으면 되겠지 피니쉬는 크라셔볼으로 정해져요 우리야 제발 우리야 아직 안돼 야 뭐였지? 왜 죽었어? 우리야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이제 지굴이 사라졌다 무한포부다 아 지굴 너무 빨리 찬다 저거 야 무슨 거길 아 저거 들어갔으면 데스 볼 좋아 데미 진짜 세다 저거 바나가 많이 닿는 갑옷이나 한다 그렇지 여기서 끊고 아 저건 안되네 야 굴도 죽겠다 굴도 죽겠다 굴도 죽겠다 빨리 왜 왜 왜 왜 왜 왜 이 정도의 힘이 왜 왜 도망다니면서 저거 야 도망다니면서 기술 쓰는거 봐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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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치스 크레셔 볼케이노가 더 나가면은 작살나는 거 아니야 코 깊이 치스 이빨린 econ 프루저도 가차없다. 프루저도 꼬리치기가 있어서 발차기.. 아 근데 오공이랑 프루저도 우연히 가리기 힘든정도 쎈데? 비까지 끌어올랐네요 리벤지다 이번에야말로 오공으로 작살을 해버리겠어 리벤의 장마와 아이들, 없어웨나리 스크네.. 몬아이너 스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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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야 전설의 슈퍼 사이예요 아 따스 했다 나 보이징 오너가니노 여유죽은데 오야 가면을 으 거의 지금 그렇지 5만 2 올해 보도 마게 루치 따라가 오마이 가슴 마이 또 것도 홈에 때 오이 t r 미고 또다 요사 답답은 우측 이츠도 잇때보이 어디 꼬여 요기 자고 있냐 봐봐 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아 저거 들어가면 지구력 아 됐어 이거 잘 됐어 그렇지 지구력 그렇지 아 쟤 강타로 내린 다음에 필살기 쓸라 그랬는데 날려버리고 그냥 지구력 없으니까 평타코보 아 야 뭐하니 어떻게 막았냐 그렇지 무조건 맞게끔 되나 보다 분명히 안 맞은 각이었는데 맞은거 보니깐 한 점을 아 야 오공군 진짜 미친듯이 되네 오공군 차원이 다르네 다들 찔찔하게 해서는 격이 달라 괴물이야 괴물 몇 분이야 지금 3분 그렇지 야 지구력 아 지금껏 지구력 깔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까면 소련대 아아 지구까야된다 지구까야된다 아냐아냐아냐 잘 잘 안가자 궁 넣어서 궁폼으로 잡으면은 그렇지 일단 지구력 어 다 쑤니까 또 다 쑤니까 깠어 아아 내려 내려 땅으로 내리고 내리고 파아 아아 뭔지 지죠 이거 어떻게 된거죠 지구력도 안선대 어떻게 빠져나온거죠 마그마가 판점이 좀 과한데 아아 저거 맞으면은 바로 된다 아아 그렇지 그렇지 아 저거 맞게 딱인데 저거 저거 맞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깨악대 깨악대 그렇지 그렇지 1분 40초 아아 야 저거 너무 끌렸어 저깍고 하나 1분 20초는 오바였는데 아 확실하게 강한 놈을 잡았나보네 아 약간 끌리는데 캠핑 쫓아가 쫓아가 야잇볶일러 하 στη 여군 아 아 팔라 aí 다뇽 으 으 요렇게 야, 근접에서 평탈치다가 막았다고?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평탈치다가 막았다고, 저거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아가라. 너무 돌아갔다. 그렇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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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렸다는 듯이 갈기는 아주. 시간이 너무 없어. 약도 필요 없는데. 아, 너무 시간이 없다,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이거. 내 말은 안 되지. 5분 줘 놓고서. A면을 더 만족해. 아, 이거는. 그리고 가슬라. 10분후. 2분이 잘 됐어요. 내 말은. 딱 1, 2분. 다음에 해야겠다. 4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는 레벨을 올린 다음에 해야겠다. 안 되겠다. 타레스 한 번도 하고 싶은데 베지터 최신판 한 번 해보자 베지터 정도면 쩌리로 껴도 무난하게 가겠지 뭐야 소노구 아니야? 소노구 같은 편 안 나와? 프리저 나와야 나오나? 아니 제목이 진초사이언의 전설인데 갤릭포, 잔삼컷, 메테오로치, 훌버 갤릭포, 슈퍼 갤릭포 아 기술 구성 더 신기한데? 오오오 야 얘도 좋다 역시 베지터야 참석해야지 이거는 지금 날라가니까 수격조합 에너지프랑 다르게 유연성이 있네 느린 대신 AI처럼 위로 승천하는 경우는 엔간에 맞겠다 괜찮네 괜찮은 것 같은데 AI 상대로는 아 야 이거 피했다고? 아 이거 시간 너무 없다 빨리 제거해야겠다 아 뭐야 어디가니 뭐야 어디간거야 그렇지 확실하게 위로 가네 무조건 AI는 위로 끼네 프리저 같은 애들이나 변하자마자 때리는 거고 잡먹도로 위로 가네 그럼 프리저가 문제네 프리저 오고비 잡겠지 뭐 잡아 아 그거다 그거야 전투력 올라가는 거 딱 여기서 킬 수 있네 그렇지 지구를 깎아내고 성타로 날려버린 다음에 그렇지 아 조금만 더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완전 예쁘게 들어가는 건데 몬탭 날려버리구 평타는 역시 주인공 쪽 애들이 훨씬 좋고 타레스 같은 애들은 필살기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괜찮네 컨셉이 있네 잡몹 도돌이야 잡몹 이런 애들은 그냥 약간 이제 애매하고 라게츠 래퍼 같은 애들은 그냥 찌꺼기네 라게츠 캠프 쌓여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렇지 지구력 사라지고 빨리 가서 저기 돕기 전에 그렇지 지구력 없애고 평타 쳐서 날리고 평타 날리고 딱 알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 얘가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도망가는 것도 이제 이해했고 지구력 빠지게 한다면 지구력이 차면은 뒤로 가니까 그때 미스틱 플래시 같은 거 막으면 되네 수방 공조를 하던가 이제 쿠무라 같은 놈들 새로 저 3급 AI 저것들만 구분하면 될 것 같다 또 이것도 터지네 또 이것도 터지네 또 이것도 터지네 또 이것도 터지네 또 내려 치고 여기서 이제 가서 쓰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확실하다 에이아이를 똑같이 만들어놨어 만화통이 몇개 7줄이야? 기적이 5줄인데? 지구력이 5줄인데? 지구력이 5줄인데? 지구력이 5줄이로 깎아내고 깎아내고 너무 깎아내는데 집중했다 깎아지고 있을 때 저거 맞어도 생각 안 드네 평타 내린 다음에 튀면 되겠네 내리고 바로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쏘쏘 어딨어 시작을 해 시간 없다 아, 시전없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도 안 되네? 올라가면서 아하 아 이제 오공님이 나오신다 이거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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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때문에 저런 데다가는 못쓰네 야 아 그래도 지구역도 깨고 괜찮은데? 아 깜짝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전보도 막 깨지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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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하다 요걸 요걸 피하고 살짝 끝에만 걸쳐서 도망간다고? 형타로 출발 도하기 전에 날려버리고 올라가냐? 얘도 올라가네 그렇지 한번 더 오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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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오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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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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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쟤 말고요 아 잠깐만 지키거 아 야 야 저거 안 되는데? 로곤이 안 되는데? 로곤이 안 되는데? 로곤이 안 돼 그냥 로곤이 안 돼 갈 수가 없어 허어 오예 도움 도움 aphragm 아직도 비커에서 안 나왔니? 뭐야? 왜 만든거야? 그럼 이거는 괜히 왔잖아 흥도 안 됨 잊어 야 삐졌어? 안 던기네 너 막 하는 거 아니냐? 저거 저렇게 된다고? 나도 쓸 수 있어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된다고? 아이아이아 맞는데 점점 차 역시 이게 템빨이요 선수 먹는 놈은 절대 못 이기지 그렇지 기술만 쓸 뿐인데? 그렇지 지구력 없애고 날려버리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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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올라가면서 막고 아아 한 번 더 야 백프로냐? 백프로 하면은 약간 위치가 바뀐다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거기 위에서 아래로 그냥 가버리네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진 초사이언이라며 누가 초사이언인데 언제부터 백타가 초사이언 데뷔를 한 거야 잠깐 잠깐 파워캡슐 저거 한 번 먹어보자 아 그만 때려 어이씨 아 비겁차는 거야 슈가? 아 비겁차는 거야 슈가? 와보시게 솔직히 풀파워라 베지트로 약간 버시기한데 나 지금 지쳤는데 좀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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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 하면은 치고 여기서 여기서 아 저걸 뒤로? 쓸 거 같은데 그거? 아 야 이거 저런 걸 쓰냐 뭐야? 그렇지 그렇지 오 Yours 이게 내가 먼저였잖아 요게 열라 내 야 지구려 없다 그냥 없다 아 지구려 그냥 없는데 본능적으로 치는 것 봐라 지겠는데 너무 센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4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세 꼬리만 맞아도 콤보급 데미지 들어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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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궁아 다 잡아야 돼 저음부터? 그래 타레스로 하자 이번엔 베지터로 하다가 타레스로 하면 될까 말이 초쌍이 전설이지 뭐가 전설이야 동료들 끼우고 가자 점프 만화 다 끝나겠소 점프 만화 다 끝나겠소 아 여기 위에서 하나를 못잡아서 야 저거 옆에 있어도 맞는구나 한 점 회자네 어 진짜 어 그만 와 나 주인공 팀 말고 악당이 주인공 게임 해보고 싶다 드래곤 벌레 어 미치겠네 이거 우리 동료애가 넘치는 거야 어디 있어 라즈베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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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진짜 세다 콤보수도 잘 차고 콤보를 넣으면서 때려서 데미지가 생긴건가 혹시 그냥 쏘으면 데미지가 약하고 콤보가 차니까 디디 올라가서 야 이거 빠르기도 빠른데 아 야 더블선생이 뭔데 그렇지 오 야 나데츠 은근 나데츠가 도움이 잘 되긴한다 더블선대가 두 방향으로 나가니까 마저 흠도 높고 지대도 있고 싸이어인들이 쩌리도 좋으래 그렇지 그렇지 으음 으음 타노신들 요즈념 아 아 아 아 에이, 빨랐다. 오, 야, 쟤 왜 저렇게 서버 더 잘하냐? 어, 야, 야, 또 따라가서 저거만 노리는데, 아주? 어디 보고 쏘냐, 어디 보고 쏴. 얜 한 컵이야, 궁극기만 넣어줘. 어, 콤보로 쓰면은 바로 나가는구나. 아, 이래서 바로 나간 거구나. 아드치가 끊어먹었는데, 그렇군요. 아, 왜 바로 나가냐 했는데, 성타랑 이어서 쓰면 그냥 바로 나가네. 야, 땅은 또 안 맞고, 공중, 넌 공중본보고. 날려서, 쫓아가서 때리고, 다시 날리고. 아, 야, 야, 애매하게 방해되는 것 봐라. 치고, 내린 다음 바로 쓰면은, 들었네. 아, 근데 이걸 막네, 또. 어떻게 막는 거냐, 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야, 살이 되게 좋다, 그럼. 아, 빨랐어, 빨랐어. 빨랐어, 5번급이야. 엄청 빨라. 살이 좋다. 좋은데? 개 좋은데? 이거라면 프리저도 잡겠는데? 저기 싸우냐? 저기 싸우냐? 아, 원컴인데. 아, 야. 그 프레이나 노려. 아, 데리고 오지 말걸. 혹시나 했다. 아, 너무 높았어. 너무 높았어. 맞아, 맞아야 통하는데. 들어올 줄 알았지. 보낼 줄 알았지. 그렇죠. 어, 이리 왔네? 플러스 잼으로, 아이. 컴버. 아, 그만 날려버려. 아이, 그만 날려버려. 아이. 아, 그 아, 으, 아우. 아, 정말. 아, 이리 왔네. 아, 이리 왔네. 신정수 열매 한 번 먹어보고 싶은데 전 우주 1대의 이 여전히 내의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둘이서 싸워! 원수 갚아 싸워 이 원수 진짜 여기 왜 있는거야 나한테 좀 가르침을 줘 왜 있는건지 1도 모르겠어 1도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쟤 쓰러뜨려 나오나? 아... 야... 고세기적 뭐야 아... 어떻게 모으지나마나? 자신이 없는데? 야... 라데치한테 저런 행사가 있어? 공무... 공무 각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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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나오면 제발 방해하지마 에퍼야 제발 지금이야 아... 약간 높았어 약간 높았어 조금만 낮았으면 바로 들어가는건데 너무 너무 괴롭히는거 아니냐? 기술 왜 저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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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리는데 얘네들 선호공 피콜로보다 훨씬 잘 넣어주는거 같애 완벽하게 보조용이야 컨셉이 있나보다 AI 컨셉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 저거 맞추고 콤보 넣어서 궁끼 넣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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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차면은 100%인데 그렇지 연계 좋고 100% 좋고 100% 좋고 100% 좋고 그렇지 지구력 없대 지금 아 뭐했니 왜 썬데이 지리니 아 아 왜 썬데이야 그거를 썬데이 하는 이유가 뭐야 야 죽음을 각오한다면서 바로 죽음을 도와줬어? 그렇지 그렇지 지구력 없앴고 지금 써야되는데 아 나 이제 너무 날려버려 음 음 음 음 너무 아파 아 이렇게 손발이 안 빠져요 우리 둘 또 세요 요 아 올해 못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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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을 계속 까서 그런지 확실하게 데스볼 각도 안 나오고 후 아 아 같은 변 비력이 보이면은 쎄텐데 비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réussi 야어야야や 제발 진짜 제발 해내라 라데치야 그렇지 잘했어 열사 진짜 튼튼하다 얘 너무 튼튼한거 아니야? 풀콤보 맞았는데 얘 데쉬어택 한대 맞으면 꼬만큼 달아 야공 풀콤본데 이렇게 어렵다 다 데이블데 먹어 사놔야돼 더브전드 아니었으면 진짜 기억났다 이거 솔직히 오우야 저거 다 먹네? 혹시 무슨 손은 안되냐? 어? 고아노래 걔 노잼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아아 날려버려가 끌렸어 타레스로 1대1하면 이길거 같은데 한번에 진짜 세긴 더럽게 세다 체력이 안들어간다 안들어가 제왕의 형 쿠우라 격파 끌을때가 됐지만 끌을 수 없는 드래곤볼의 유혹 야아 프리저 일가는? 아 셀은 얼마나 셀까? 장면님 도와주겠지 오공님? 설마 오공 없이 가냐? 아니겠지 설마 타레스 가자 일단 2대1만 아니면 이길거 같은데? 아이고야 도망가지마세요 벗고 잘려있는거 봐라? 아 저거 맞아야지 딱 깔끔한데 그렇지 그렇지 야아 황금코보네 나 신정사항 먹어오고싶은데? 풀기력이면은 먹어있지 않을까? 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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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아 어디서 방해야 아 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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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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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아 아 그러다 으 아 향 conten 흡 흡 안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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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애니메이션이다 도망가야된다 좀 맞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안될까? 그렇지 변신해야지 빨리 일어나 그저 먼저 버릴 수 있나? 아 맞다 진짜 진짜 얘랑 싸우려면 진짜 신정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신정수! 아아아아 들어와 진짜 매력 터지긴 한다 사라지 재밌다 아 아 아 아 와 이거를 다 막는다고? 이거를? 이게 최강 데미지 아니야? 거의? 지금 시점에서? 야 스피셔를 장사해버렸네? 단표도 안달았어! 야 뭐야? 야 야 야 니가 가면 어떡하냐? 이게 뭔짓이냐? 내가 도와주러 온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야 이게 궁이지 뭐야 아 아 개 뜬금없네 야 세명이라고? 아 여기 이속분도 센데? 들어가는거 보니까? 신정수! 끝나구나 아 저거 맞았어 그렇지 죽는거 하나는 정말 살려주는 것 같아 개미씨 미쳤다 진짜 한방에 35콤이야? 그렇지 빨리 하나 보내자 뭐야 뭐야 뭐 나온거야 뭐 나온거 왜그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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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왜이래 게임 왜이래 왜 멈춰 갑자기 살았으면 됐어 파워 신장도 없고 되겠는데 약한데 양사냐 실망이야 야 조금만 낮았으면 됐는데 아 끝내 들어갔다 에이 이건 아니죠 한 번 더 진짜 좋다 타이밍만 보면은 개미씨가 끝내준다 하나 남았네 아 이게 빠른데 타카 약도는 빠른데 아 씨 됐지 후공이 좀 내 후 어 후공이 아 발차이구나 오공같은 거네 그렇지 이 기술 너무 개사기다 진짜 너무 사기다 이거는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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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뒤통수 아 떨어졌군요 지구력이 없어져서 그걸 계산에 못 넣었네 잘 먹네 잡았네 그렇지 하아 제트구만 다 끝난 거 서브 드디어 끝난 거야 30 다 돼가는데 아 타레스 기술 진짜 갖고 싶다 너무 꿀이다 죽으려 까는 펀치도 빠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야 선후공격파? 선후공격파라고? 이거 뭐에서 기어나온 발상이야 15분 아 이거였지 B C 와 이거 됐어 드래곤볼이 문제 드래곤볼이 나중을 동무해야겠구만 어쩔 수가 없구만 야 타레스가 숨은 진주네 타레스 기술 없어? 타레스 나오는 미션 없나? 와성경포참 있네 이건 어차피 못쓰잖아 미스틱플래시 미스틱플래시랑 타레스 기술이 맞추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 타레스 없니? 타레스 없니? 타레스 없니? 에이 타레스가 나올 공간이 아닌데 여기는 아 타레스 없나? 아 프리셔 전 전에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타레스? 어 이때쯤 나와야지 타레스가 없어 됐다구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또 일방적으로 즐기다 갑니다 아 재밌었다 게임 재밌다 너무 편해 그냥 솔직히 적당히 때려도 콤보가 이어지는 게임이니까 좋네 중간에 이게 압박하는 것만 넣으면 되고 뭐 여기까지 하죠 재밌네요 게임 재밌네요 다음에 봬요 뿅